아이고, 피도 잘 되네. 그냥 간단한 피검사는 애매하죠, 하기는. 그건 상관없는데, 그런 런치도 더 많이. 하얀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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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26만 5천 원이구요 하얀이 안 와봐 혈액건사는 8만 원입니다 하얀아 하얀아 옳지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먹지는 알고 오세요 발 안줄까요? 옳지 우리 하얀이 열흘에서 3주 사이에 나옵니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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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것도 안 좋은데요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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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참기 어려우면 중간이라도 한번 도착했나 나한테 전화를 주셔요 그래서 얼른 피만 빼고 바로 기다려놓으면 되겠고 바로 아르바이트 그런데 진짜 맛있게 구워 놔요 줄이 두 개 뜨면은 네 있는 거로 봐야지 노크하는 거죠? 네 녹화 중이자 네네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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